참매 예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수요일 하느님 안에서의 참된 휴식 이러한 제목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이 마테어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나에게로 와라 내 멍게가 가볍다 나에게 와서 쉬어라 이런 말씀이지요 여러분들에게 익숙하고 그리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이 말씀 좋아해서 그냥 화살기도처럼 아니면 그냥 습관처럼 이렇게 자주 되뇌이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느님 안에서 휴식을 취한다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느님 안에서 쉰다는 것은 비운다, 끊어낸다, 거리를 둔다 삶의 무질서함들, 복잡하고 길을 잃은 듯한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내려놓기, 풀어놓기, 주님과 함께 들여다보기, 골라내기 믿음과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혼자 걸어가기, 다시 주님 찾기 이 내용이 우리가 빛의 여정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러한 한 해의 물음들이고 또 기도 주제들이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이 마테어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이 내용을 살펴보면 훨씬 더 마음에 와 닿지 않을까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과연 뭘까? 비워내야 하고 끊어내야 하는 것이 과연 뭘까?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마음에 다양한 그런 무질서함들을 생산해내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것이 어쩌면 우리들 인간적인 그런 평범한 삶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늘 마음이 평화롭고 자신감 있고 자유롭고 하고자 하는 일들 모든 것 다 이루어내고 그것을 하느님의 뜻에 비춰본다고 할 때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이루어져 간다라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마테어복음 이 내용을 통해서 과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멍에 내 멍에, 내 멍에가 가볍다 내 멍에 비추어봐라 내 십자가가 이것인데 너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에 비추어봐라 라고 그렇게 초대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과연 무엇을 그분께 비추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밖을 나갈 때 현관에 놓여있는 거울 온몸을 비춰볼 수 있는 그런 거울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있죠 근데 그 거울은 물질이죠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옷을 입는가에 따라서 비춰냅니다 그러나 이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이 비춰들어납니까? 얼마든지 감출 수 있죠 그러나 얼굴 표정이나 얼굴의 어떤 미소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려고 하면 그것까지 여러분들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과 그리고 영으로 우리의 어떤 그런 내적 인식으로 그렇게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 안으로 들어가면 얼마든지 여러분들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의 묵상기도로 우리는 초대한다는 것 이나시의 그런 묵상기도 방법을 통해서 이 내용을 그렇게 천천히 대새기시고 음매해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일상 안에서 가장 요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려 보실 수도 있죠 누군가가 가장 먼저 떠오르고 또 그 사람이 요즘 하는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들 마음에 담겨지고 뭔가 건드려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되새기셔도 좋습니다 주님의 멍해에 주님이 짊어지고 가시는 그런 십자가 주님이 초대하시는 삶에 떠오르는 기억들 사람들 또 여러분들의 자신 내면 이 부분들을 그대로 이렇게 비춰보시면 나름대로 어떤 그 무엇이 이 말씀이 나에게 도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엇을 깊이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좀 더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안에서 그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는 세상 여러분들이 현재 머물러야 하고 또 지향해야 하는 그런 앞으로의 그런 삶 그것이 그분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와 동떨어져서 별개로 그렇게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한편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한편으로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시는 하나의 그런 과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여러분들의 그런 의지를 정갈하게 다듬어가는 그리고 또 정리해 나가는 그런 은총의 하루로 그렇게 만들어 가십시오 그래서 여기에 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또 초대하고 싶은 드리고 싶은 자료는 2사에서 55장 1절에서 11절 이 내용도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지금 많이들 목말라 하시죠 그리고 물리적으로 뭔가 배가 고팠을 때 달콤한 그런 어떤 음식을 이렇게 취하게 되면 어느 정도 조금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그런 허기가 아니라 마음적인 그리고 영적인 그런 허기 그러한 어떤 목마름 그러한 황폐의 짐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이런 빛의 여정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거죠 이미 여러분들이 체험해 오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단지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 저의 어떤 신앙 이런 부분들을 말로써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러한 한편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초대하는 것은 일과 중에서 멈추어서 그 시간 다른 것 다 뒤로하고 머물러 앉으시라는 것 여러분들의 일상 안에서의 그런 시간표대로 그렇게 가시라는 거죠 그래서 2사에서 55장 1절에서 11절 이 내용도 묵상기도로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는 마음 또한 용기가 필요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용기 있게 오늘 하루를 또 그렇게 정리하고 비워내는 그런 은총의 하루로 그렇게 보내시면 여러분들 정말 복된 오늘 하루 보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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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